작년에는 수박을 심어 가지고 그래도 몇 개 따먹었는데 올해는 완전 다 죽어서 그냥 신경 안 썼더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쁘게 달렸습니다. 늦게 다른 사람들은 다 따먹고 있는데 지금 요렇게 조그만 애들이 달려가지고 아유 귀여워 죽겠습니다. 저 위에는 이제 아주 이렇게 솜털이 있는 조그만 애들이 달려있고 여기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아유 귀여워 그래도 몇 개 계속 그래도 위에는 많이 달렸네 얘는 꺾어져가지고 잘라준 애가 뇌부르다 이렇게 감아놨더니 새싹이 나왔어요. 이파리가 이상하게 생겼네 수박 같지도 않고